그 이제 한 장단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예전에 영남농학 처음 배울 때 보면 장보를 메고 원을 그려서 계속 돕니다. 다른 대응은 거의 없었고 계속 돌면서 쳤어요. 빨리 도느냐, 느리게 도느냐 그 차였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했던 장단이 난타를 쳐서 일단 그냥 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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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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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 있는 휘머리 장단을 난타 치는 부분을 다 빼고 그냥 세련되게 다듬어서 했는데 기왕 저희가 다 빼고, 우리가 더웠으니까 1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7번 하시고 7번을 사정없이 빠르게 가다가 그냥 부다부다부다부다부다부다부다부다 해서 난타로 해서 조용히 이제 이렇게 약간 휘리 부분을 두고 그 다음에 꽹과리가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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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덩따, 덩따, 덩따 들어가십니다. 자,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장단씩만 가볼게요. 1번 내장단, 키볼 1번 내장단, 그 다음에 5번 내장단, 7번 내장단, 그 다음에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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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이렇게 세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7번을 계속 빨리 가야되는데 그게 이렇게icated 시원인가에 내 이상같이 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동동 Young동 쿵따 쿵 딱 쿵다 쿵, 동동선 하나 둘 셋 넷! appreciate it. 후다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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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 마시오 왼쪽에서 할 수 있어요 w 왼쪽에서 몰칼시 thoi 왼쪽에서 몰칼시 왼쪽에서 investig寸 쿵따따 쿵따따 시작 쿵따따 쿵따 다시 반대 문항만 시작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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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다시 되돌아가는 것까지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벗어내는 칠 준비를 해요. 그렇죠. 미리 가 있어야죠.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만약에 이게 백강 시병량 딴 딴 딴 딴 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강량만 넣으시면 되겠죠. 넷 넘어가시네요. 다가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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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손톱도 상관없을거에요. 맞으면 되니까. 다시한번. 시작. 시작. 그 다음에. 다들 해결하겠습니다. 또 이제 요거 또 짧아집니다. 짧아집니다. 지금 이제 반길 문화는 쿵따 따 쿵따 따 쿵따 쿵따 따 이었죠. 다들에게는 쿵따 따 쿵따 쿵따 따 쿵따 쿵따 따 쿵따 쿵따 따 쿵따 준비 시작 쿵따 쿵따 따 쿵따 그래서 맨 만족밖에 따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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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절을 하셔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다들에게 쿵딱쿵딱쿵딱쿵딱쿵딱쿵딱쿵딱 두번 치는게 1장단입니다 그래서 낱개로 치시면 8개 8번을 치시면 4장단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맞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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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락부터 여기까지 쭉 네 가라 보겠습니다 준비 한 장면 듣고 하는거 안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안하셨어요 다 제일 처음에 이걸 들으시고 바로 같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시 한번요 보세요 다 다 다 다 다시 한자리 듣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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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콩콩 반대쪽 콩콩 콩따타 콩따타 시작 콩콩 다들에게만 콩따타 콩따타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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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가리 소리는 마호 Cat 콩콩 뱅..뱅.뱅.뱅..뱅.이됩니다. 뱅ę개개개 from strangers 뱅는 뱅이를 붙이고 콩따타 공딱 시작 제일 처음에 한 장만 들으시고 들어가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안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호흡이 고기가 사실 드리웁니다 아시는 거니까 펫 펫 펫 펫 펫 펫 펫 다시 한 번요 괜찮아요 자 다시 한 번 갑니다 자 다시 한 번요 자 다시 한 번요 자 다시 한 번요 길구낭에서 막 돌아갔다가 갑자기 훅 불려서 빠르기로 다시 돌아 오죠 lerini 강도하고 나아온다 그것까지 빨라지면 뒤가 걷잡아질 수 없죠 반길구낭부터 liv가 drones 덩실덩실 춤추듯이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반기 문학이 빨아지시면 됩니다. 다시 반기 문학부터 오늘 배운 다들에게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덩딱딱쿵쿵딱딱쿵딱쿵딱쿵딱쿵딱쿵딱딱 시작 장구장단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악기들이 나올때는 다른 악기들 소리의 빠르기랑 같이 맞춰야 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꽹과리 하나만 하지만 나중에 푹 징이 되면 내 소리를 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장구니까 서로가 다 눈치쿠치고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정했습니다. 짐을 썼습니다. 선생님은 장사를 다 하시니까 원박에서만 잘 하셨습니다. 이것도 반심을 좀 해당 모양이라든지 하시면 좋은데요. 나중에 발림 하시다가 할야만 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짐을 치시면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셔야 발림도 하시면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집을 지어봐 보니까 생각하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2번 인사분 3번 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2,3,4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디 잡수셨어요? 아니요. 1,2,3,4,1,2,3,4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사분 시작! 대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